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금, 걷고, 쓰드기가 교육과 돌봄을 잇는 인천형 늘봄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인천형 늘봄학교란 방과후 학교 확대와 다양한 돌봄이 통합된 에듀케어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또 미래사회 대비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오후,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안전한 등하교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돌봄의 안심을 더한 인천형 늘봄교실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일 봄처럼 따뜻한 인천형 늘봄학교 많은 관심 부탁해요.